우리의 눈은 우리가 보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삶은 간단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것은 복잡하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여정이다. 여정을 즐기라.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그 변화가 당신 스스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는 우리가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포기하는 것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성공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의 생각의 거울이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당신이 옳다. 당신의 삶은 오직 당신의 마음 속에서 벌어진다. 인생은 지금이고 현재가 가장 소중하다. 어려운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해진다.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 좋은 아침은 좋은 생각으로 시작된다. 매일 삶은 새로운 여정이다. 당신이 머무는 곳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으로 가는 방법이다. 인생의 목표는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실패를 위해 가장 많은 기회를 잡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 가장 많은 기회를 잡기 때문에 실패한다. 가장 행복한 인생은 가장 높은 희망을 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우리의 목적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가는 길은 극적인 것이 아닌 용감한 것이어야 한다. 성공하는 것은 당신이 아는 것을 하고 실패하는 것은 당신이 모르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성공은 결코 단지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있지 않다. 그것은 항상 열정과 인내를 요한다. 가장 좋은 준비는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